자기야 안아줘 목소리 들려요? 이거 세로로 하는 거 처음이어서 세로가 나요? 가로가 나요? 이게 나아요? 아니면 그냥 이거 애초에 세로로 설정했구나 세로로 가시죠 연준이 형 인기가요 봤냐고요? 봤죠? 연준이 형 아무노래 잘 추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아무노래를 촬영하는데 인스.. 감성으로 후반에 그렇게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세로로 하고 들고 하니까 되게 뭔가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모아분들 비행기 태워주고 싶어서 태워줘봤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롤러코스터 한번 태워드릴까요? 옷에 모자 있어요? 네 있어요 사과머리? 어떻게 하면 되지? 어?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자 제가 여기에서 모아분들이 이제 편집해 주시면 돼요 머리를 올리면 자기야 난 치킨 먹었는데 치킨 맛있겠다 자기야 자기야 요즘 피곤해? 아니야 괜찮아 자기야 난 괜찮아 자기야 안아줘 응 아이 귀여워 깜찍해 셀카 느낌으로 할까? 셀카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세로의 장점이네요 제가 셀카 올릴 때 느낌이랑 비슷하죠 이러고 셀카 찍습니다 또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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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